9. 굳이 내가 그분은 예뻐할 필요 있나? 높아는 수는 맘에 드세요? 다 마음에 안 들어요? 저는 원래 이런 거 되게 솔직한 욕이야 나머지 실력평가하는 건 되게 솔직한데 솔직히 저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아 높면 좀 더 해야겠더라 높에 보면 좀 더 해야 되겠더라 보고있나? 제가 만약에 10번 잘못하고 우철 비니켓 선수가 감성센터 한 번은 딱 쌓여 그럼 제가 10번 잘못한 게 없어져요 후니가 잘하는 게 아니고 라이즈가 쉽잖아요 분류 말하면 라이즈를 해 안 싸니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전력으로 딱 들어가면 내가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우승이다 방금 눈 맞췄는데 월드엘리트야 프로스트로 할게요 프로스트로 할게요 크로스트로 크로스트로 아니다 그 구멍만 내가 매크면 내가 그 구멍만 매크면 그게 누군데 해설자 아니야 해설자 왜 아니야 나이스 게임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